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Information Architecture 2B 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분석 파티에서도 Information Architecture가 있는데, 이것은 BMT용이고, 이것은 2B용으로 활용되는데요. 정보설계는 1에서 6댑스, 페이지 수, 형식, 구조, 권한, 업데이트, 상세 설명 등을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보설계를 할 때, 플랫폼이 방대하니까 다양한 형태의 어마어마한 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파트로 나눠서 같이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보설계를 할 때, 플랫폼이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정보설계를 할 때, 플랫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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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을 만들어내겠습니다.